네 오늘 은혜받고 송치들 하나님 말씀은 10편 14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0편 14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하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지질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한가 같이 되며 나의 손듣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요하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한 주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강단의 말씀 믿음대로 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성경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믿음은 내가 결심해서 내가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겠죠 성경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라는 세속적인 도시에서 세속적인 문화 그런 게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유대인들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병이 고쳐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구약의 기생랍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이스라엘이 믿는 요하라는 신이 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다르죠 라합은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강단으로 주신 이방여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이 많았겠죠 그걸 그냥 소문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믿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엄청난 은혜이구나 이 은혜의식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단의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첫 번째 믿음의 플랫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방지역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거죠 이방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선교에 대한 그 인턴십을 해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문을 듣고 이방 여자가 아주 가난한 심령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간청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주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으로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한마디로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바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플랫폼,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CCC의 백문일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또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합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요소와서의 군대가 지금 가난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문제예요 요단강 어떻게 건넵니까? 하필 또 지금 타이밍은 장마철입니다 범람한 상태예요 그때 어떡하죠? 언약괴가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번에는 요리고가 굳게 다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략합니까? 근데 언약괴가 도니까 요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해답은 언약괴, 예수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뚝뚝 한계에 부딪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한계를 언제 돌파합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성령 충만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요 한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방끈 짧죠? 성격도 이상하죠? 가지고 그냥 다혈질적이죠? 근데 사명은 엄청납니다 땅끝으로 가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땅끝으로 가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나를 넘어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하나님은 참 희한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거기에 들은 채만치 아무 반응도 안 하십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계신 거죠 그 여자가 굉장히 가난한 마음으로 간청하니까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청해요 그들을 보냈어서 빨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죠? 개와 같다 이방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요? 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가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붙잡을 때 이 여자가 뭘 체험했습니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요 예수님이 나를 무시했어? 저분의 능력 없는가 보다 자존심 상에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끝까지 있었던 이유 뭡니까? 믿음의 확신 가난한 심령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요 네 믿음이 그도다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그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을 지금 이 여자가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강단의 말씀 굳게 붙잡고 메가톤급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 다윗이 도망자 신사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잃었죠 돈 없죠 가족들도 정치범으로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죠 도망자 생활에서 사올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하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냐 일관된 그런 마음으로 두 번이나 사올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봤을 때요 대단하죠 내 마음의 합판자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구나 근데 오늘 시편에 보면서 그 다윗 안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괴로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갈등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모두 다 응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력 있는 기도입니다 1절입니다 요하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죽게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의 절박한 기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입니까? 경제의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의 응답도 있고 자녀의 응답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응답은요 위드, 임만웨, 원리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문과 내가 섬기는 그 기관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 원리스가 된다 이게 최고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간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듣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기의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분양단에 불을 지핍니다 향을 피웁니다 그 향기가 가득히 하늘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이미지예요 그걸 또 게시록 5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금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들을 다 담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눈에 보이는 비주얼적으로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길래 금대접을 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누가 하는가가 중요해요 일반 그냥 사람들이 복주시 없어서 기도하는 것과 어린 양 예수의 보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가 자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의 그런 진심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내가 기도를 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보좌와 하늘 보좌와 땅을 연결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기도에 대한 열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 형 애설을 사기를 쳐서 장작권을 빼앗은 뒤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도망가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과 땅이 갑자기 열려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환상이 보입니다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가난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언약의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보좌의 축복에 임하는 기도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섬이 있지 않습니까? 섬은 낙후되죠 육지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섬에 다리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쉽게 오고 가요 사람이 오고 간다는 것은 정보가 오고 가요 정보가 곧 돈이에요 돈이 움직여요 그 섬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놓이는 순간 경제가 발전해요 교육이 발전해요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땅과 연결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무능하지만 신분과 권세가 느껴져요 누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말씀의 방향 237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너무나 무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237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상태 관리입니다 3절입니다 요하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서울왕을 죽였으면요 바로 끝이에요 이제 고생은 끝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관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서 지금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요 악한 말을 잘합니까? 불만 불평 얼마나 잘합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옛틀, 옛체질을 못 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광야에서 다 새로운 세대로 바꿔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술이 아켰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입니까? 이 만나를 내가 싫어하노라 하찮은 만나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답도 오직 예수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노뱀을 달아 매달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이 말, 혀가 배의 키와 같고 야생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자녀를 통해 자녀를 저주합니까?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축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말대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족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절대의 권력이 전 병력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불안한 가운데 그 적들, 악인들이 자기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나만 건져 주소서 그 솔직한 면과 자기 내면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이면 다 끝이에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입니까? 지금 자기를 따르는 부하만 600명입니다 자기의 선택 하나로 인해서 지금 600명의 부하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상태에 있겠습니까? 수많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하면서 순종했는데 갈등이 와요 가정 안에서도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갈등이 와요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도 학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있는데 학업의 신앙과 갈등이 와요 그런데 이 갈등이요 갈등에 머물러 있으면 안 좋은 거지만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괴스만의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극복하시죠? 그 갈등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갈등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강단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으로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발견이 뭡니까? 아, 기도 중요하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불신 가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를 위해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게 하늘과 땅을 잃는 이게 보좌의 축복인데 내가 정말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무능한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실력 없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영적인 것 연결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 연결시키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안 되는구나 그걸 철저히 아셔야 돼요 요셉이 고난당할 때 왜 내가 이럴까?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하실까? 내가 왜 뭘 잘못했길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나를 노예로 가게 하실까? 좀 이제 살만하니까 왜 나를 또 모하마에서 감옥에 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인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강단 안에 다 해답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기도에 대한 발견을 하시고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을 결박하시고 기도에 성공하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 보좌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